울진군 울진군은 28회까지 농업, 농촌의 활력과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을 받습니다. 신청 자격은 울진군에 귀농한지 5년 이내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이나 울진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국민이면 됩니다. 이번 교육은 배우고 싶은 장목을 선도농가와 연결하여 농업기술, 농촌환경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매월 20일 이상 16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멘토는 약 40만원, 멘티는 80만원의 교육비가 지급됩니다. 교육은 3월부터 5개월간 현장에서 실습교육 위주로 진행되며 선도농업인과 귀농인으로 총 5팀을 구성하여 선도농가 농장에서 현장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며 사전 상호 존중원칙하에 협약서 작성 및 상호 안전공제에 가입 후 실시하게 됩니다.